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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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막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으면 안 돼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발표곡이었구나. 그렇지. 그 그 공디님 거기 발표곡여. 재령이. 아따 징어다. 아이고 나와. 침새를 살펴보니. 재령 대원 매김. 재령 대원 매김. 대가 일곱 번째 박이야. 재령 대원 매김. 그렇게 하지. 재령대원 매김. 재령 대원 매김. 이게. 종룡으로 흘리죠. 주은령으로 흘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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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룡으로 흘리죠. 흘리죠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붕괴 허고 금화 금성 붕괴 허고 그렇지 금화 금성 붕괴 허고 금화 금성 붕괴 허고 붕괴 허고 붕괴 허고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붕괴 허고 금화 금성 붕괴 허고 준당영준 휘또라 준당영준 휘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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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당 연준 휘또라 도복만 월 때 솟아 있고 예 아이고 잘하네 도복만 월 때 도복만 월 때 솟아 있고 만 월 때 솟아 있고 만 월 때 솟아 있고 도복만 월 때 솟아 있고 도복만 월 때 솟아 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세 번째 빵 문물이 빈빈 하고 문물이 빈빈 하고 문물이 빈빈 하고 만만세 지금 당이해라 만만세 지금 당이해라 경상도는 한명이요 경상도는 한명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세번째 박 전라도는 음봉이라 내렴 대원매기 내렴 대원매기 중령으로 흘리자 중령으로 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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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분개 허고 금성분개 허고 준당 영춘 휘또라 준당 영춘 휘또라 도봉만 월대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세 번째 빵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흐 하얀 풍속이 흐흐 하얀 만만색이 지금 당일이라 만만색이 지금 당일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오 경상도는 함양이오 천라도는 운봉이라 천라도는 운봉이라 그러죠 대령 대원 매기 대령 대원 매기 중력으로 흘리죠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분개허고 금화 금성 분개허고 춘당 영춘 휘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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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만 월대 솟아있고 도봉만 월대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군나 삼각산이 삼겹군나 문물이 빈빈하고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흐하야 틈발뱀이 풍속이 풍속이 흐흐하야 만만세지 금탕이기라 만만세지 금탕이기라 경상도는 한명이요 경상도는 한명이요 천라도는 운봉이라 천라도는 운봉이라 재령의 대원맥이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분개하고 금화 금성 분개하고 준당영춘 휘또라 토복만 올 때 솟아입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흐하야 만만세지 금탕이기라 만만세지 금탕이기라 경상도는 한명이요 두번째 박 경상도는 한명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전라도는 운봉이라 항상 세번째 박이 서라고 해도 꼭 첫번째 박에서 전라도가 나온단게 그러지들 마셩 전라도가 산박이 산박에서 나오는거에요? 세번째 박 전라도는 운봉이라 전라도는 운봉이라 전라도는 운봉이라 그렇게 해야돼 그러면은 조금 더 몇번 더 해보고 붙여서 따닥따닥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난가를 빨리 시켜먹어야 되겠는디 누굴 누굴 한평양반들 먼저 한평양반들이 먼저 해보시오 한평오라더스께서 날씨가 좀 풀려야되요 에이 브로우 나 딸에서 한평뿐지 진짜 먼저 선방으로 하셨어 꼭 날씨 풀리면 오고 뭐만 오고 날씨가 좀 풀려라 아이고 안돼 연습좀 해갖고 날씨 풀리면 오고 뭐만 오고 네 배도 먼저 맞는게 보름은 보름 지나서 다음주에 어디 헌는가 그럼 연습을 좀 해갖고 올거 아닙니까 연습을 해야되는데 첫째 연습이 안돼 형님이 돼갖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 한살 더 많이 해갖고 다음주에 헌시장 그래야 다음주에 내가 꼭 씨를 켜 내가 우리 저기 뭐야 유정님도 꼭 준비해왔어 어 다음주에 꼭 씨를 켜거니깐 남자친구로 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불러요 네? 나는 아는게 하나도 없어 아는것이 겁나 덩만 내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겁나게 귀 엥기덩만 또 안걸 아는게 하나도 없어 들은건 많은데 아야 목이 나와 목이 그렇게 이쁜 목이 나와 안그러다고 괜히 내성하지 말고 에이 해갖고 다음주에 허게 그런다고 그날 빠지면 안되야돼 하하하하 들플림도 하셔야 되고 들플림도 하셔야 되고 아 형님은 완전히 하셨다며 뭐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히 다르지 그럼 어찌됐든 모르고 완전히 다르니까 당장이라도 해야되는거다뇨 완전히 다르니까 형님은 당장이라도 해야되는거다뇨 형님은 당장이라도 해야되는거다뇨 그 대원맥이 총력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붕괴 오고 은당 영춘 휘뚜라 도복만 어릴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 허공 풍 속이 흐이하야 만만세 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오 전라돈은 운봉이라 이제 그러면 남성 정으로다가 거기를 맞춰봐 남성들이 너무 낮기만 했으니까 우리 여성 너무 높지 않을까 재룡 시작 재룡 재룡 대원맥이 풍경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붕괴 오고 중당 영춘 휘뚜라 도복만 월대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운물이 빈빈 허공 풍 속이 흐이하야 만만세 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남양이오 전라돈은 운봉이라 두푸는 물어줄께 하란게 또 그냥 하탁성으로 그럴게요 하실까요? 한번만 더 해봐요 한번만 더 해야돼 재룡 그렇게 좀 좋아요 짱짱한지 좀 해봐봐 확 좀 뽑아봐 시작 재룡 대원맥이 중령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붕괴 오고 군당 영춘 빛돌아 도복만 월대 솟아입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운물이 빈빈 허공 풍 속이 흐이하야 만만세 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남양이오 천라도는 운봉이라 일화에서 어룽졌다 만만세 지금 당이라 만만세 지금 당이라 만만세 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오 만만세 지금 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오 천라도는 운봉이라 그렇게 해야돼잉 거기서 일화에서 어룽졌어 끝에 놓는거 그러면 우리 여성위원님들은 나하고 같이 맞추어 재룡 시작 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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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어. 잘 하셨어.